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대문구 갑, 을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안규백, 장경태 당선인의 당선 소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. 제 모든 역량을 바쳐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한반도 파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. 코로나 위기를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 극복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성원과 앞으로 더 잘 극복하길 바라는 응원이 같이 담겨 있다고 보고요.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동대문 구민께서 젊은 변화와 새로운 일꾼에 대한 염원이 잘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더 겸손하게 더 낮게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.